보나 씨입니다! 보나 씨입니다! 봐봐! 진짜요? 어땠어? 보나 씨 지금 1위예요! 왜냐하면 실수인지도 모르게 애드립처럼 지나갈 듯 뽀배우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? 네! 그리고 또 배우기 때문에 무대에서의 연기력으로 이걸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야 뭐 그냥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까요? 무대에서 실수했을 때 배우처럼 어떤 연기력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우리 이번에 하는 그 파트 중에 어때요? 그... 그 할 때 걸린 거야 손톱에 아! 그랬을 때 자연스러운 연기로 넘어가는 거 하나요 세븐 어어 걸렸어 걸렸어! 전혀 그랬어! 전혀 그랬어! 어어! 잘했어! 머리를 약간 소품처럼 이용해서 머리를 꼰 것처럼 역시 고유리 그러게 역시 고유리 야구, 야구. 야구, 야구.